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능은 필터와 조정입니다. 일단 영상을 찍는다고 하시면 사실 장비부터 많이 구입을 하세요. 마이크 사시고 조명 사시고 뭐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장비 탓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라가 저의 소신인데 일단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 그리고 이어폰 마이크를 핀 마이크 삼아서 작업을 하신 후에 후에 필요하신 경우 차차 구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핀 마이크는 반드시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요런 게 핀 마이크인데 저는 지금 보야 제품에 2만 얼마짜리 3만원이 채 안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요렇게 듀얼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2개의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소리가 잘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욕심으로 했기도 했고 2명이서 촬영을 할 때도 같이 마이크를 찰 수 있어서 좋아요. 혼자 할 때는 저처럼 2개를 한꺼번에 착용하시고 둘이 할 때는 나눠서 착용하면 좋기 때문에 요런 핀 마이크를 구입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조명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조명을 굳이 사야 하나? 왜냐하면 사진 찍을 때도 사실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영상 편집에 있어서도 빛이 어디서 들어오냐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문가님들은 아시겠지만 빛을 잘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 빛을 조율하기보다는 제 생각엔 필터를 잘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키네마스터에 이번에 필터와 조정이 굉장히 세밀하게 업데이트가 되었고 그리고 조명 없이도 조명을 쓴 것 같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 편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핀 마이크는 구입을 추천드리지만 조명은 조금만 천천히 고민해보시고 이후에 구입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네마스터의 필터와 조정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을 눌러보시면 조명을 쓰지 않고 찍은 영상이라 조금 밝지 않게 나왔죠. 이거를 필터와 조정 기능을 이용해서 조명을 쏜 것처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 자체에 필터와 조정을 넣을 거기 때문에 영상 바를 클릭하시고요. 화면 오른쪽에 영상 바에서 작업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확인됩니다. 쭉 보시다가 보면 여기 필터와 조정이 있죠. 필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화면 기본, 따뜻한, 차가운, 선명한, 모노, 흐린 이렇게 다양한 필터들이 나오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필터는 차가운이고 여기서 C03번이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영상 바를 클릭하고 필터를 누르면 다양한 필터가 나오고요. 이 필터 중에서 따뜻한을 선택하면 또 이렇게 12개의 세부적인 필터가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차가운을 클릭하면 또 11가지의 필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전의 키네마스터는 단순하게 따뜻한, 차가운 이렇게 한 가지 필터가 있다가 그 해당 항목에 들어가면 세부적인 필터가 추가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선명한도, 모노도 단순 흑백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10가지의 모노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가운의 03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영상과 03번을 눌렀을 때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필터를 적용하지 않은 영상이 보이고 03번을 클릭하면 보이시나요? 단, 재미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차가운의 03번 필터를 입혔을 때 밑에 보시면 지금 필터 양 조절이 가능합니다. 15정도 넣었을 때는 요렇게 되구요. 이거를 100%로 늘리면 이렇게 환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또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가 이 클립 하나를 가지고 작업을 하지만 여러개로 쪼갠 클립에 다 작업한 후에 필터를 입히려고 하면 매 클립마다 껑뻑이 들어가서 해줬어요. 예를 들면 여기 들어가서 필터 입히고 여기 들어가서 필터 입히고 여기 들어가서 필터 입히고 이렇게 껀껀히 필터를 입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좋은 기능이 생긴 게 하나의 영상 바를 클릭해서 필터에 들어가서 차가운 03 한 다음에 모든 클립에 똑같은 필터를 넣을 경우에는 맨 아래로 보시면 전체 적용하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모든 비디오와 이미지에 해당 필터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필터의 양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클립에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전체 적용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릿! 필터만 입히면 기본적으로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그 색감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건 내가 원하는 색감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색감은 조금 더 짙어 혹은 조금 더 밝아 아니면 조금 더 옅어 이런 게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조정입니다. 그래서 필터는 기본 톤을 입히고 조정은 세부적으로 만진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영상 바를 눌러서 필터 아래에 조정을 클릭합니다. 조정을 누르면 밝기, 대비, 채도, 활기 온도, 하이라이트, 그림자, 개인 감마, 리프트, 색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밝기는 다 아시죠? 밝아졌죠? 그리고 대비 활기 온도, 하이라이트 다시 온도 낮추고 그림자, 개인 감마, 리프트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 조정도 필터와 마찬가지로 전체 적용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립에 제대로 된 필터와 제대로 된 조정을 세팅한 다음에 전체 적용하시면 굳이 조명이 굳이 조명이 없어도 영상을 굉장히 밝게 혹은 어둡게 혹은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재생해서 보시면 처음에 보셨던 영상보다 훨씬 부드럽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이건 제가 원하는 톤이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톤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필터에 좀 더 세부적인 조정을 입혀서 내가 만들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내 필터로 영상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